정부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에서도 해마다 출산지원금을 늘리며 저출생 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기반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86명, 2015년 1.46명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합계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문경시 등 23개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포항시 등은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 기준으로 봉화군이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0.92로 10위에 머물렀고 5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청송군은 합계출산율 1.34로 2위를 기록하는 등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간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일한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돌봄센터나 공동 육아 나눔터, 키즈카페 등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경상북도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금성 지급보다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